최근 농촌진흥청이 새로운 버섯을 개발했습니다. 맛과 향은 물론 식감도 뛰어나고 재배하기가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앞으로 농가 소득을 늘리고 국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김동우 기자입니다.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버섯은 맥송으로 맛과 향은 물론 식감이 뛰어납니다. 일반 버섯보다 대가 굵고 갓이 커 수량성과 상품성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. 큰 르타리버섯 재배와 같은 조건에서도 잘 자라 별도의 재배사를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 맥송과 백령이란 버섯을 교잡해 백황이란 품종도 새로 개발했습니다. 이 백황버섯은 수확할 때 저온 처리가 필요 없어 저온 저장고 운영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. 특히 백황은 재배가 쉬운데다 수량이 많고 상품성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. 저장성이 좋아서 유통하는 쪽이라든지 수출을 하는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. 10여 년에 걸쳐 모두 130여 종의 신품종을 개발한 농촌진흥청은 오는 2020년까지 버섯의 국산 보급률을 현재 50%에서 70%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. YTN 김도우입니다. 10여 년에 걸쳐서 유통한 농촌진흥청은